여한 1서 1장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보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귀게 될 것이오.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줘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한 1서 2장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줘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대들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둠에 가리워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따르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종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어리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벌써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 원래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것으로 그들이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진리로부터 거짓말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도 부인하며 그와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됐고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번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개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마의 자식으로서 자기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이 여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령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오. 많은 거지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머무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대 분자들로부터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해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거지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에 와 있는 그 적대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려고 제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 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 냅니다. 두려움은 징보를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개명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여환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고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자가 셋이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강구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일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시오.